경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유례 뉴스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초회계학과 신유례입니다. 다음 달 5일 22대 국회가 개원식을 한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마친 여야가 오늘 국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와 국회 개원식 일시 등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요. 합의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 굉장히 신선하고 어색합니다. 이번에 정말 모처럼 합의를 했기 때문인데요. 민주당은 일반적으로 요새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상당 부분 단독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그나마 개원식 의사일정을 합의한 것 이거 뭐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하지만 이런 모습 앞으로도 계속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유승찬의 코 유승찬 정책 컨설턴트와 함께해 보고요. 3부와 4부에서는 여의도 청년 정치 이승환 전 대통령 생정관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전 최고위원 두 사람과 함께하겠습니다. 6월 26일 수요일 신유례 뉴스정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6월 26일 신유례 뉴스정면 승부 7월 26일 신유례 뉴스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6일. 26 12 그렇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휴가 가네요. 시청자 여러분도 되게 좋다는 반응이 많은데요. 빨리 가라는 얘기인지. 근데 또 제가 날씨 요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비를 몰고 갑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봐. 제주 도민 여러분들에게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근데요. 이번 주말에는 서울에도 이제 중부에도 장마가 시작한대요. 나는 이 장마 정말 꿉꿉하고 장마때 항상 휴가 장마때 맞춰서 하죠? 아니요. 저는 원래 주로 장마기간엔 실내 헬스장에서 있습니다. 실내 헬스장. 그래서 토요일 휴가 때도 아침 헬스장 갔다가 갑니다. 운동 중독이에요. 약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운동 중독인 사람은 아플 때도 해요. 아플 때도. 아닙니다. 전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운동을 해야지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있죠. 대한축구협 회장을 오래 하셨던 정몽준 회장께서도 어디 갔을 때 시차 적응이 안 된다면 축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정몽준 회장님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정몽준 전 회장님도 오래 하시다 어쨌든 그만두셨잖아요. 그만두셔야 되는 분이 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름도 그렇고 보니까 비슷하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나 이럴 때는 우물정0945 샵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의견 최대한 대로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8권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샵0945 발음을 잘못하니까 삽이 되네요. 군대 때 요새 삽질은 안 하죠. 그래도 저도 삽질 많이 했습니다. 삽질을 했어요? 삽질을 그냥 땅 팔 때뿐만 아니라 이제 또 제설 작업 때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옛날에는 뭐 군대에서 꼭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 삽자로를 때리고 뭐 이런 경우도 참 우리 어렸을 때 보면 험한 세상에 살았어요. 라떼는 토크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대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자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일단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 출마 소식들 저희가 계속해서 다뤄드렸고 또 이 관련 소식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에 나란히 부산을 찾는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이 오늘 부산 사흘에 있는 당협위원회를 찾아서 당원들을 만났고 있고요. 만났고 또 4시 20분부터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간담회를 가진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경남을을 찾아서 오전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 면담하는 등 일정을 보냈고요. 원희룡 전 장관은 내일 부산을 찾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난다고 하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경우에는 28일 그러니까 모레 부산을 찾아 박 시장과 회동을 하고 지역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통상 당권 레이스가 막을 오르면 전국 순회를 시작하죠. 당권 주자들이 당의 중심격인 TK와 PK를 방문해서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당 사무처 직원들을 만나서 여러분이 당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격려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게 당원 표심의 영향력이 큰 유력 정치문도 찾아가는 기존의 정치 문법에서 벗어나 바닥 민심부터 다지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전략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다른 경쟁 주자들과의 차별화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이전에도 여의도 문법 이런 말을 했던 한 전 위원장입니다. 전당대회 후보 등록 첫날인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 또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점심시간에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과 당사 인근의 국수집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 후보 등록 마감일인 25일 어제도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을 돌면서 사무처 당직자와 보좌진들에게 일일이 인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각 의원실과 보좌진을 만나고요. 오늘 저녁에는 여의도 한 식당에서 대구, 경북 출신 보좌진과 언론인 모임에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유력 정치인과의 회동 일정은 따로 잡지 않았다는 건데요. 이런 한 전 위원장 행보는 유세 초반에 공중, 이른바 공중전에 집중하고 있는 다른 당권 주자들과 대비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나경원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 2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고 어제는 국민의힘 최대 외곽 조직으로 꼽히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늘 박완수 경남지사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을 만나고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경북 안동을 방문해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면담을 했고요. 오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납니다. 또 윤상현 의원은 24일부터 26일 오늘까지 일정에서 거물급 인사 만나기보다는 라디오와 방송 등에 나와서 차별화된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나 전 의원과 원 전 장관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남을 했고 만남을 타진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는데 반면 한 전 위원장의 경우 홍 시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늘 한동훈 전 위원장의 회동 요청을 두 차례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오늘 25일 날 오겠다는 것을 내가 거절했고 27일 날 오겠다는 것도 거절했다. 이렇게 언론과의 통화에서 밝혔습니다. 그게 무슨 대표냐. 그 친구는 임명직할 때 대통령과 친해서 막을 수가 있겠나. 그러나 대표는 다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에 대한 비토 의사를 확실히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서 여당 대표의 첫 조건은 정권과의 동행이고 재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인데 출발부터 어설픈 판단으로 어디짱이나 놓고 공천준 사람들이나 윽박질러 줄 세우는 행태는 정치를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패배 책임지고 원내대표 나오지 말라고 소리 높여 외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총선 패배 주범에게 줄 서는 행태들은 참 가관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한동훈 후보, 한동훈 전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당원 비중이 높은 TK 표심 챙기기 행보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나 후보와 원 후보에 대해서는 홍 시장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을 만났는데 상당한 지지와 격려를 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나경원 후보가 본인의 SNS에도 당에서 당을 지킨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것이 맞다는 홍 시장의 발언을 인용한 글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원인용 후보 측은 홍 시장 면담에서 원 장관이 출마해줘서 참 고맙다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른바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의 홍준표 시장이 유달리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전당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우리가 두 가지를 일단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대구에 있는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 막강한 것.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대구 TK 지역의 당원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굉장히 저게 높은데 영향력이 큰데 과연 그러면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이론적으로 따지면 홍준표 시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났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피해자, 박해받는 듯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 다 만나고 만나면 원어부대미 되는데 그들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렇게 혼자 안 만나주면 일종의 박해받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점을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여론조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기관 조원 CNI의 의뢰에서 지난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6명을 대상으로 한 ARS 조사인데요. 이 조사를 보면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ARS가 꽤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ARS 조사는 진짜 정치적 고관여층만 대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정당의 전당대회는 아무래도 고관여층들이 많이 참여하니까요.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 실시를 했는데 전국 단위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32.2% 원희룡 전 장관 11.1%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나경원 의원이 10.4% 윤상현 의원이 6%였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 지지층만으로 조사를 또 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63%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제가 뭐를 또 눈여겨봐야 되냐면 권역별 조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홍준표 시장이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지지율은 35.7% 원희룡 전 장관은 14.1% 나경원 의원은 11.2% 윤상현 의원은 5.1%였고요. 아까 부산 경남 울산에 또 갔다 오르지 않았습니까? 부울경 지역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39.2% 원희룡 전 장관이 17.7% 나경원 의원이 8.8% 그다음에 윤상현 의원이 3.4% 순이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놓고 봤을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한동훈 전 장관 홍준표 시장을 만난다는 상징성은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런 기회는 놓쳤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과 그다지 큰 영향은 안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왜? 홍준표 시장은 옛날에도 한동훈 전 장관에 대한 어떤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셌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TK 지역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2위인 원희룡 전 장관보다 2배가 넘는 스코어로 앞서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뭐 그렇게 큰 영향을 그 비판이 안 줬다? 그렇다면 안 만났다? 안 만나줬다? 그러면 이것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거 역시도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게 모르는 게 결선 투표 많이 가잖아요. 그럼 이게 한쪽으로 표가 몰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모르는 상황이 초래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지켜봐야겠죠. 아니 그런데 이나전에 우리도 한동훈 전 위원장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쪽에 얘기를 했는데 다음 주 초에 답을 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한번 학수고대해 봅시다. 네. 진짜 딴 분은 다 어느 정도 됐어요. 그런데 이게 혼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다음 소식 말씀해 주시죠. 네. 혹시. 되게 놀린 것 같아요. 혹시 답변은 담당 피디나 작가님한테 해주셔도 좋지만 샵 연구사으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긴 문자는 100원 짧은 문자는 50원입니다. 그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청취자인 것처럼 청취자임을 또 증명도 해 주고 글로 해가지고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특별히 전화 뒷번호도 저희가 공개 안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센스가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역시 휴가를 가야 되는 거예요. 휴가를 갈 때가 다가오니까 머리가 팽팽 놀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 또 하고 있겠죠. 이 휴가 우리 또 우리 청취자분 중에서 사장님도 계실 텐데 역시 휴가의 중요성. 우리 사장님들이 또 잘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우리 이우영 아나운서가 마련하고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다뤄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전해드린 여당과 다르게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당대표 후보자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선 전당대회 경선 과정을 기존 방식 대신 후보 선출 일정 등을 대폭 추격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 전당대회는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투개표 결과를 진행하는 지역순회 경선 방식으로 진행을 한 바 있죠. 하지만 이번 전당대회 분위기가 이전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일단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결정하는 경선을 앞둔 탓인데요. 이게 김대준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에서 24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고요. 최고위원 후보들은 어대명, 또 대명, 당대명을 주장하면서 이재명 2기 체제 띄우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대명, 또 대명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당대명의 경우에는 당연히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내에서는... 거기 요새는 무슨 얘기 나오는지 아세요? 국민과 가장 닮은 대표 이재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줄이나요? 그건 줄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하고 이유영 아나운서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런데 국민과 가장 닮은 대표? 대표? 예. 저랑 좀 닮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다행입니다. 말씀하시죠.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거기서 재미있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요새 민주당에서. 이렇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경쟁할 후보자의 하마평조차 언급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선 비명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언급이 되고 있긴 한데 정말 언급이 소소하게 되는 정도이고요. 후보자 없는 전당대회 문제는 일극 체제에 대한 반감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경선 방식이 아닌 추대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할 가능성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추대를 통해 이 대표의 연임을 이어가는 게 사당화 비판을 최소화하는 최선책이라는 설명이고요. 일각에선 경쟁 가능한 후보자를 물색해서 이른바 약속 경선을 치르게 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 연임에 대해 힘들어하면서 부담감을 표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3주 전쯤 이 대표와 만나 전반적인 이야기 국회 현안 원구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 적이 있는데 당대표 연임 문제와 관련해 굉장히 힘들다 부담이 많이 된다라고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정 의원의 경우에는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정 의원이 이 대표가 힘들겠지만 연임하는 것이 맞다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 대표가 이제 이 대표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 전 대표죠. 이 전 대표가 연임했을 시 2026년에 열릴 지방선거에서의 공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당원에 의하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된다. 그것을 지키리라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해서 대표가 사퇴 시한을 연장하는 그런 선택은 안 하리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대표가 24일 지난 24일 당대표직에서 사임했다는 소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또 민주당 안팎에서 이 전 대표의 연임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 대표가 차기 대권주자로 나섰을 때의 리스크 때문인데요. 우상호 민주당 의원, 민주당 전 의원,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민주적 원리로는 반대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에 당대표를 연임하는 게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도움이 되느냐는 측면에서 우려되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다음 대권에도 도전을 한다는 가정하에 연임은 꽤나 리스키하다. 이런 평가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그렇게 위험부담이 크면 나가겠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는 다시 한 번 대권 도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백척동자 당하는데 아니 그게 그렇게 리스키하고 그렇다면 당연히 안 나가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나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까 국민과 가장 닮은 대표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재명의 시대다, 민주당의 아버지다, 별별력이 다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1인 중심 정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건데요. 사실 민주당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왜? 1인 중심 정당이 우리만이야? 라고 생각할 겁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조국 혁신당도 1인 중심 정당이고요. 개혁신당도 우리 허훈아 대표께서 지난 5월 20일 날 우리 프로그램 나와서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이준석 당 맞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도 1인 중심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만 왜 우리만 가지고 그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1인 중심 정당이라는 것은 지극히 정당을 위해서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일각에서 이럴 수 있어요? 옛날에 상김 전부 1인 중심 정당이었는데 지금 무슨 왜 그땐 가만히 있다 지금 이걸 얘기하느냐? 차이가 크죠. 1인 중심 정당 그때 당시에는 왜 그랬냐 하면 일단은 독재 정권과 싸워야 되는 측면에서 투쟁력에 있어서는 일사분란함이 중요했기 때문에 1인 중심 정당이 됐고 두 번째는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판단을 유보한 채 얘기를 한다면 우리나라 정당 발전에 있어서 지역주의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의라는 역할을 할 때 이 세 분이 전부 지역의 맹주였었다는 거죠. 지역의 상장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좋든 싫든 1인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었는데 지금 그럼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지역기반 호남이다? 저는 거긴 동의하지 않아요.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전부 영남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기반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특정 지역에 있어서의 상징성 아니냐 하면 그것도 아니고 물론 검찰 독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국 혁신당이나 민주당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죠. 독재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은 독재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독재라고 얘기하면 다 사라진 게 독재거든요. 얘기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1인 중심 정당이라는 것이 정당 자체의 영속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 아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를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저게 바뀐다는 거죠. 정치가 감성화되고 정치가 감성화되면 정서적 양극화가 굉장히 벌어지게 되고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적 양극화를 초래해가 돼서 이게 적과 동지의 이분법적 사고가 난무하게 되고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래서 제 얘기는 요약 얘기한다면 당대표 선거가 문제라. 이게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에 미치는 영향도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500여 명이 늘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기저효과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혼인 건수 증가가가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입니다. 통일청이 오늘 2024년 4월 인구 동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9,049명인데요. 전년 같은 달보다 2.8%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려 19개월 만에 증가 전환이라고 합니다. 기저효과 그리고 2022년 8월부터 시작해서 작년 상반기까지 이어진 혼인 증가세 등을 꼽고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게 와닿는 게 주변의 혼인 비율이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 확 늘어나긴 했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이후에 하나요? 네,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막 혼나오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정체한 출산까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는데 당시 혼인한 부부의 출산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앞으로 증가세가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통계청의 인구 동향 과정은 2022년 8월부터 평균 2년이면 출생아 수가 8월에서 10월 늘어날 개연성은 높다. 하반기에 증가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봤고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 4.6명으로 1년 전보다 0.2명 늘었고 4월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4% 증가했다고 합니다.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데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서 4월에 자연 증가는 마이너스 9,610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로 따졌을 때 전국에서 총 3만 3,228명의 인구가 자연 감소했고요. 이러한 자연 감소 현상 2019년 11월부터 무려 5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앞서서 혼인 건수 크게 반등한 것 같다. 그리고 체감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1월에서 4월 누계 혼인 건수를 또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가 전년 대비 18.5%로 크게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자체 차원의 결혼 지원 등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 대전에서도 두드러졌다고 하는데 대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요. 지자체별로 지원 정책이 달라서 결혼 혼인 건수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그 얘기하면서 이렇게 우리 부조까지 쭉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조에 있는 우리 스태프들 우리 팀들 다 앞에서 결혼한 사람이 다 저 혼자예요? 야 그러고 보니까 이게 특이한 현상이네. 잠시 후에 뉴스를 하는 최희 아나운서는 기혼자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 지금 안 보여가지고. 그런데 이게 참 그렇군요. 결혼들을 이렇게 안 하니까. 이게 참 그런데 저는 결혼을 그렇다고 해서 왜 안 하느냐. 빨리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쨌든 우리나라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게 4월에 조금 늘어났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가라는 고민을 저는 일단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고민은 장기적으로는 결혼해서 아이를 갖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당장은 그게 해법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이라는 것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정책 당국자들 분들 중에서 혹시 많이 듣고 있다면 제가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결혼.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강요해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이를 낳고 안 낳고는 그 부부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걸 막 해라. 막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니 궁금해서. 궁금한 말투가 아니죠. 왜냐하면 맨날 축구만 하고 맨날 운동만 하고 그러니까 연애를 하거나 누구를 만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도 하죠. 일도 하고. 일과 결혼했습니다. 아니면 운동이랑 결혼한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영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